4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4번 문제는 유턴욕학 기본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스펙면 위에 두 지점이 있어요. 두 지점이 있는데 PQ, P하고 Q의 정지, 동그라미 정지에 있던 물체 AB가 동시에, 동그라미 동시에 시간 종목을 주고 있는 거예요. 출발해서 각각 R까지는, 얘도 이제 0mps에서 시작을 하고요. 이 녀석도 0mps에서 시작을 하거든, 둘 다. 그래서 같은 가속도로 여기까지, 여기까지는 운동을 한단 말이죠. 이 녀석도 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해요. 그렇죠? 처음에 완전히 똑같은 운동을 하겠죠.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 시간은 당연히 이해가 더 오래 걸리겠지, 그렇지? 이 거리, 이 거리가 중요한데, 이 거리를 내가 편의상 S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그랬을 때 여기까지 이미 작용하니까, 그 다음부터는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A라는 녀석은 0에서 시작을 해서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시간을 모르니까. 그래서 가속은 일단 6mps까지 속력이 빨라졌고 B라는 녀석은 0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왔을 때 속력이랑 여기는 똑같겠죠. 4mps까지 속력이 증가를 했다. 됐죠? 이에 대한 설명, 보기를 숫자 봐봐. 시간 정보가 ㄴ이랑 ㄷ에 다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?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모두 VT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닙니다만 오해하면 안 돼요. 여러분들이 VT 그래프로 모든 역학 문제가 풀린다는 건 큰 착각이고요.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 있는 건 시간 정보를 주거나 또는 물어볼 때 그때 VT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. 시간 정보를 주지도 묻지도 않았을 때는 VT를 그리게 되면 쓸데없이 시간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써야 돼요. 시간을 구하는데 시간을 소비한다고요. 그러니까 항상 이 시간 정보를 잘 보란 말이야. 시간이 안 나왔다. 그럴 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던가 또는 알짜이미한 일이 운동의 에너지 변환하기라는 일, 에너지, 정리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. 알겠죠? 명심하도록 하시고요. 자 그렇군요. 그래서 가수도 물어보고 시간 쭉 물어보네. 봐봐. VT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자. VT 그래프를 그리면 두 마리죠. 그렇죠. 두 마리. 같이 그려도 되지만 둘이 지금 정보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두 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. 한 마리. 두 마리. 이렇게 따로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. 이게 지금 A의 VT 그래프라고 하고 B의 VT 그래프라고 했을 때 처음에 A라는 녀석은 속률 6까지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? 6m per sec. 6m per sec까지 증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등속 운동을 한단 말이죠. 그다음에 B는 이제 4까지죠. 4. 4까지. 시간을 몰라요. 지금 4까지. 4m per sec까지 속력이 증가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등속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저기 보면요. VT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면적이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가 B는 가속되는 구간에서 S라고 한다면 얘는 S 플러스 5만큼 이동거리가 있었겠죠. 알겠죠? 물론 VT 그래프 안 그리고도 풀 수 있어요. 이 레이너 종리로 해서 가스도 먼저 구한 다음에 가스도 가지고 좀 판단하면서 풀어낼 수도 있는데 저는 VT로 풀어드릴게요. 알겠죠? 자, 여기 지금 시간을 모르는데 잘 보면 여기가 가속도가 똑같다며 기울기가 똑같다구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가속도라는 것은 델타 T,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아닙니까? 속도 변화량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. 3대 2로. 이게 3대 2면 이게 갖추려면 시간도 3대 2여야 돼요. 뭔 소리예요? 얘를 3T라고 잡는다면 얘는 2T구나 라는 거죠. 이렇게 잡는 거지.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 동시에 여기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따라가서 충돌을 하는데 그때까지 총 걸린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? 그 총 걸린 시간은 같으니까 라지 T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. 라지 T라고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일단 뭐 가속도가 얼마냐? 뭐 이런 거 물어보았구요. 그렇죠? 가속도가 얼마인지 물어보았고 그 다음에 시간. Q에서 R까지 Q에서 R까지 B가 이동한 시간 여기 ET 이거 T가 얼마인지를 치사내는 게 중요합니다. 알겠죠? 잘 봐봐? 잘 봐봐? 첫 번째 조건이 이거잖아. 그래파리 면적이 S 플러스 5랑 S다. 그럼 여기 평균 속력이 3이니까 면적 구할 때 3 곱하기 3 즉 9T겠죠? 그쵸? 9T 9T라는 것은 S 플러스 5다라는 것과 여기서는 중간 속력 2, 2는 4 4T 4T라는 것이 S다.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. 4T였다 집어넣으면 T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. T는 1초입니다. 1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2초구나 정확하게 여기는 3초구나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지 이게 3초 2초 알겠죠? 3초 2초 됐죠? 그 다음에 S값도 나와요. T가 1이니까 S는 4미터 어 이게 S가 4미터구나. 이게 4미터인 거예요. 4미터 그쵸? M 여기는 이제 9미터가 되겠죠. 9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가스토도 나오죠. 가스토는 3초 동안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2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2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.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됐습니까? M 좋아요. 자 그래서 기억이 일단 나왔어요. A는 2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. 맞고 동그라미 B가 Q에서 R까지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 Q에서 R까지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 2초가 되겠습니다. 2초가 되겠고 A가 출발한 순간부터 B와 B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 이게 라지 T 구하라는 거죠. 라지 T 그치? 응 라지 T를 구하라는 것인데 여기 와봐 어차피 A가 이동한 거리는 충돌할 때까지 충돌을 여기서 한다고 하면 여기서 충돌을 한다고 하면 B가 이동한 거리랑 A가 이동한 거리를 보았을 때 A가 5미터 더 갔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전체 여기까지의 전체 이동거리가 전체 이동거리가 이쪽이 5미터 커야 돼요. 근데 여기에 이미 여기보다 5미터가 여기서 큰 거잖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나머지 등속 운동한 구간은 같아야 되니까 여기 상악형 면적이랑 여기 상악형 면적은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여기 뭐 굳이 따로 이렇게 미지수지 않고 T-3 이런 식으로 준다면 얘는 T-2가 되겠죠? 그쵸? 여기서 T 구해주면 돼요. 그러므로 저기서 6T-18 이거하고 4T 4T-8 이게 같다는 거죠? 그래서 T는 얼마입니까? 음 10 5초네요. 그렇죠 5초 5초 후에 둘이 충돌을 한다.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알겠죠? 정답은 그래서 ㄱ, ㄷ, 3번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음 좋아요. 5초 후와 Hur를 1 2 2 4 4 8 10 17 11 12